아, 공을 놓쳤다 잡았어요. 다시 메이스 쪽 먼 거리에서 이번에는 선거, 제임스 메이스. 빠져나왔습니다. 송창영 높게 하승진 쪽 던져넣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떠나는 김민수. 김선영 동료 선수들과 함께 달립니다. 안형준 쪽, 김민수 달려들어와서 패스를 벗놉니다. 좋은 패스, 좋은 득점까지. 자, KCC는 지금 공격이 너무 간절없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석종 폭격이 역전을 성공합니다. 서울러 스페인하이프. 패스 이어졌어요. 어렵게 받아냅니다. 다시 탑으로. 다중간 메이스. 메이스의 중거리축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메이스 선수. 제임스 메이스, 전태풍 앞에 두고 밀고 갑니다. 다시 도전. 수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하승진. 메이스를 상대로 오나무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극점 올리는 메이스입니다. 메이스, 2점짜리. 오늘 경기 메이스 선수가 팀 내 가장 많은 19득점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키린이형 베이스라인 쪽으로 파다가 뒤쪽 빼줍니다. 최진영 메이스 선택, 3점짜리. 제임스 메이스. 3점 폭격. 자, 헤인즈 선수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제임스 메이스 베이스라인 뚫어냅니다.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메이스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57 대 53. 김선이형 빼줍니다. 제임스 메이스 득점 인정. 상대방 측. 이제 이 경기는 6점 차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올려놓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아스케기의 새로운 복덕입니다. 메이스가 던집니다. 적중합니다. 제임스 메이스. 지금 계속해서 전강판에는 64 대 62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정이 됐습니다. 정정이 됐네요.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65 대 62입니다. 젊은 기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